붕어붕어붕어붕어붕어붕어붕어붕어 하루종일 붕어붕어붕어 세상에 우리 유여사님 막 군의에서 강해서 하다가 지금 뭐 창영으로 갔다 창영에서 또 봉고 기사 지금 보내온고 봐 다 살란후 고기네요 오 마리수에다가 재밌게 저수지에서 낚시를 했습니다 네 실시간으로 막 3월 24일 보이죠 한 1,2박에 걸쳐가지고 재미나게 손맛을 보고 창영권 소류지에서 라고 소식이 옵니다 붕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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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청년권 서울 저수지에서 소식을 주시네요 유여사님께 감사합니다 3월 24일